미진했던 남구 신청사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늦어지고 있는 캠프 조지 이전터 대신 새로운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조재구 남구청장이 저희 BTV에서 처음 밝혔습니다. 내년 3월 신축 부지가 최종 선정되는데 남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자리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옛 대성공업고등학교 본관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있는 대구 남구청 청사. 지은 지 60년이 다 돼가는 낡은 건물로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로 꼽힙니다. 공간도 협소한 데다 안전진단에서도 시 등급을 받아 불편과 불안 속에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황. 당초 남구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 도심에 있는 국군부대와 미군부대를 이전시키겠다고 밝혀 남구 내 미군부대 캠프 조지 이전터에 소방서, 구민체육센터 등과 함께 신청사를 지어 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부대 이전이 별다른 진책이 없이 요원해지자 남구는 새로운 부지를 찾기로 했습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BTV 대구방송과의 특집 대담을 통해 처음으로 새로운 신청사 건립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부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으로 내년 3월경에 최적의 부지를 선정한 후에 급변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서 남구의 미래 100년을 설계할 수 있는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에 마땅한 부지가 앞서 고심하고 있는데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는 압산자락에 있는 남구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부지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 총장은 압산자락에 신청사를 지어 남구에 새로운 랜드바크를 만들고 생태체험용 압산 모노레일 도입 등으로 천혜의 자인 환경을 가진 남구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체계적이고 환경보전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고 또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생태체험용 모노레일을 도입을 해서 우리가 교통약자들한테도 생태환경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btv뉴스 우성문입니다. btv뉴스 우성문입니다. btv뉴스 우성문입니다. btv뉴스 우성문입니다. btv뉴스 우성문입니다.